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수익을 손쉽게 벌어들이는 이들에게 정의의 칼날은 무디기만 합니다. 돈이 우스운 그들만의 리그를 바라보며 좌절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PD수첩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하게 전세사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도 대형 전세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터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전세금 1, 2억 원은 전재산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전부 날리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을 하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됩니다. 집값이 침체되면서 잠재돼 있던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PD수첩이 파헤친 전세사기 사건들의 본질은 정부, 공인중개사, 임대인들이 함께 방치한 사회적 재난이었습니다. 1,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빌라왕 김모 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빌라왕, 천빌라로 불린 김모 씨. 그가 소유한 집에 사는 임차인만 1,669명에 달했습니다. 김 씨의 사망 소식은 세입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저녁때 혼자 들어갔대요. 혼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CCTV를 하긴 했는데 누가 그 이후에 따라 들어가고 나오고 한 사람이 없대요. 어디에 있어요? 저건 또 문 앞에. 지금 범죄 혐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그걸로. 타산 아니고 지병으로. 김 씨는 2018년부터 조금씩 빌라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1,100여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지역을 넘나들며 여러 채의 빌라를 계약하는가 하면 단 하루에 무려 13채를 사들인 날도 있었습니다. 집부자라던 그의 모습은 특이했습니다. 만났을 때 씻지도 않고 손톱도 안 자르고 때는 잔뜩 껴있는데 옷은 굿토라의 명품식에 차는 S클래스 마이터를 타고 왔고 그는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PD 수첩 제작진은 2021년 가을부터 김 씨가 타고 다니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독일 M사의 차 중에서도 최고급 모델. 중고차 가격이 2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아직도 그의 이름이 사용자로 남아 있습니다. 김 씨 사망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불과 10여만 원. PD 수첩은 그가 주로 사용한 예금 계좌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빌라 구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2022년 사망한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그의 입출금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유독 김 씨가 큰 돈을 지출한 곳이 눈에 띕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을 사용한 곳, 바로 백화점과 명품관이었습니다. 2022년 5월 한 달 동안 백화점과 명품관에서 쓴 금액은 약 6,600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 사망 직전까지 가깝게 지낸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유흥업소 종사자였습니다. 김 씨는 특히 종로 일대 유흥업계에서 큰 손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1,100여 채를 소유한 빌라왕이 됐을까요? 네, 여보세요. 검은을 취득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시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신축 빌라, 초대주로. 200이 저거 지원금을 받아야죠. 저거 뭐죠? 보험 가입비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명의비 200이라서 보험비 100만 원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돈 없이 집주인이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1억짜리 집을 팔면 김 씨는 집을 사서 1억의 세를 놓죠. 집 명의는 김 씨지만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전셋값을 집값보다 더 높게 받아서 명의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김 씨의 계좌에는 실제 명의비로 입금된 내역이 있습니다. 권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평균 200만 원으로 계산해 추정하면 수수료 수익만 약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사드시면서 어떤 수익 구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돈은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돈이? 정권이 바뀌면 2명이 집값을 올릴 건데. 네, 네. 지금부터 준비해놔야죠. 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김 씨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하니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세입자를 비웃습니다. 대학금 안 주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하세요. 이미 압류 많이 되고 그렇게 사기치고 다니시는데. 나는 사기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짓거리고 있는 건데 마음대로 하세요. 김 씨 빌라 피해 세입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사회 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들입니다. 세금은, 미납 세금은 몇십억씩 쌓여가는데 집은 몇백 채씩 사들이고 있는 이 행위가 계속 몇 년 동안, 3년 동안 천몇 채를 사들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제일 화가 나는 건 딱 하나예요. 왜 한 사람이 1,200채를 살 동안 아무도 이거를 제지를 하는 데가 없나. 인천 미추홀구에서 4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에 대한 의지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전세사기 피해자들.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 현실에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2,30대 사회 초년생들.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전세금. 전 재산을 잃을 상황입니다. 날이 쌀쌀해진 11월 말 대전여가.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은 청년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임대인 김모 씨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입니다. 대전 내에는 2천 세대가 넘는 피해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동거인과 가족을 포함했을 때 약 1만여 명의 대전 시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좌절감과 우울함, 울부짖음이 도전 곳곳을 참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85%는 2,30대 청년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세사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9%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27%, 무분별한 대출을 한 금융업계도 11% 잘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30에 전세사기를 당해서 20년을 갚는다고 하면 나이 50될 때까지 쭉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느 누가 이 돈을 갚으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 임대인에게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170여 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추석 직후 또 하나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정모 씨. 전국에 소유한 건물만 50여 채에 달합니다. 피해 예상 금액은 약 700억 원. 집 계약 전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 망하면 수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원 일대 많은 부동산이나 이런 데랑 같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절대 망할 일이 없다. 돈도 많다. 수원에서 시작된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지난 10월 17일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두문불출하던 정모 씨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야! 야! 뭐야? 나오라고. 야, 안돼야? 내려, 내려. 치고. 내려. 내려. 상당하게. 내려. 피해 세입자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그 계약 만료에 저희는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맞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그거는 사장님 사전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기. 이게 세상이 아니지. 그러면 국가 상황이죠. 그 계산하자. 국가가 그렇게 해놓고. 그럼 국제살내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게 부동산 일을 못하기로 하고 무슨 뭐 그걸 누구 책임을 돌리겠으면 국가 책임을 국가 다 책임자 전해지지. 이 년 뒤에는 아주 부정난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이 어려운 거지. 압수수색 당일 체포된 정 씨 일당은 지난 12월 8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경기도 양평 일대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으로 불리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은 없었지만 정 씨는 땅 부자였습니다. 양평 외에도 평택, 양양 등 전국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110억 원으로 추정되는 규모입니다. 전세사기로 한 게 보통 5년, 7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해액이 1천억이 넘는데 그러면 1년에 100억인 거잖아요. 10년만 해도. 그럼 나 같아도 사기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노스러운 거죠. 그런데 정부도 이게 일정 책임이 있는 게 일단 50세대, 100세대 이런 거를 개인이 한꺼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는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적어도 등록을 할 때 심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런데 그냥 등록을 해줬어요, 무조건.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또 등록을 했다라는 게 또 신뢰가 생긴 거예요. 정부에 등록을 했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네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정부가 뭘 생각이 있으니까 등록을 해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측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올해 6월 1일,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국토교통부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정책에 대한 주무관리감독기관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원희룡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임대주택 관련 행사장. 피해자들은 면담조차 힘들었던 국토부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토부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회 법안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의 어떤 방안은 없나요? 국회에서 얘기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장관이 그걸 먼저 결정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선구제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신 건가요? 제가 대변인인데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 선구제 후 구상 여전히 부정적이신 건가요? 장관님. 예를 들면 만 명 정도가 피해자로 인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최우선 변제 정도만 보상을 해준다 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 한 4천억 정도예요. 대기업이나 이런 건설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와가지고 호소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넙죽넙죽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부가 몇십조씩의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는 것도 하겠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몇천억을 쓰면 되는 정책도 안 하겠다. 정부는 한 푼도 예산을 들여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정책의 기준이 뭐냐. 서울에선 절반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40%의 가구가 전월세 살이를 합니다. 현재 그들 모두가 주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 내수 시장이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더욱 낮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처는 과연 적절했을까요? 우리는 왜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고 주방기기 판매업체. 축구장 하나와 맞먹는 약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야적장엔 폐업식당에서 매입한 주방기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취재 도중에도 집기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문 연지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가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건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 22년 7월 26일 날 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약간 넘은 거죠. 이건 쓰지도 않은 물건이에요.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우리나라 최대의 상권인 강남역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 임대 간판과 빈 가게가 눈에 띕니다. 올 1분기 강남대로 중대영상가 공신률은 11.6%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수 전망치를 다시 조사했더니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부진에는 정부 지출 축소도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고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만든 거죠. 소비자와 상인들이 직접 만나는 시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장보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물건 사는 거를 조금씩밖에 안 사요. 비가가 많이 올라가서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 이런 게 기본 초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가정에, 가정의 경제가 좀 힘드니까 시장에 나와서 쓰는 것도, 학원 쓰는 것도 생각 많이 하죠.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붕어빵 주세요. 대표적인 겨울철 국민 간식 붕어빵입니다. 몇 년 전반에도 천 원으로 한 봉지 세 마리 정도를 살 수 있었고, 든든한 간식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봉지 3마리에 2천 원으로 가격이 두 배나 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는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한국은 끝났다는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은 절대 G9 국가에 들 수 없다는 예측까지 했는데요. 일본 경제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요. 21세기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경제성장률보다도 낮고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거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가계실질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게 됩니다.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희망에 차지 못한 채 암울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경제정책들에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경험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경험하거나 이뤄져야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